와! 걸렸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1차 2피! 1차 2피 렛츠 고! 여깁니다. 여기! 전어 낚시 포인트 속초항에 오시면 여기 양미리하고 이렇게 포장마차촌이 쫙 있어요. 천막 쳐져있는 하얀색 천막 쳐져있는 그 오른쪽 앞으로 쭉 가시는 저기 낚시하시는 분들 보이죠? 여기가 전어 포인트 특급 포인트입니다. 와서! 전어 잡아가세요! 화장실 있고 화장실도 있어요. 이렇게 바로 와! 양미리 쏟아진다! 와! 양미리 오! 와! 장난 아니다. 오늘 전어 낚시 바늘은 가을의 전설 5호 낚시 바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어졌어? 응 안잡혔어. 안잡혔어? 응 안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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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부터 오! 낚시 저도 낚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중맹이도 지금 낚시를 열심히 그냥 잡을 수 있을까? 응 그냥 잡 swept 황어가 걸리네 여기도 황어가 걸리네 만져봐도 돼요? 네 크다 커 황어도 잡힙니다 대박 이거 뭐 살려줘요? 여기요? 드시려고? 네 갔다 드세요 뭔 개소리야? 나온다 굿 오 두 마리인데 한 마리 털어었 두 마리인데 한 마리 털어었 두 마리인데 한 마리 털어었 집게도 필요하네 잘 잡으신다 dish íveis 오 저건 뭐야 뭐야 뭐 킁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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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킁킁ol 킁킁킁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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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엉켰다 누구꺼리 걸린거야? 누구꺼야 걸린거야? 오, 너무 많아가지고 엉키고 지금 우리 딸들도 저기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근데 잘 안모는 타임인가? 고기가 잘 안나오네요. 지금 타임에 점유시간인데. 지금 한 20명 중입니다. 오! 나왔다! 나왔다! 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러낚시 지금 열심히 타고 계십니다. 전화에요, 전화. 전화에요? 겨울전화 모르세요? 가을이 나오는데 지금 겨울전화. 겨울전화. 전화 포인트입니다, 속초항. 물반전화반. 이제 낚시를 하는거니? 응응응. 낚시에서 바닥에. 누면 나온다는. 겨울전환반 겨울전화 충분히 해오고 와서. 누나 누나, 누나. 누면 나오는. 하하하하. 겨울전에. 지금 뼈가 없어, 뼈가. 저번주에 먹어봤는데, 뼈가 없어. 야들야들해? 뼈가 안 씹혀요. 그냥 대가리 따고 그냥 비닐 벽기로. 그냥 써먹어. 그냥 뭐, 해무침 해먹으면 끝내줍니다. 아, 끝내줄지요. 하하하하. 전화 먹으면, 구는 날은 집 나갔던 뼈. 그렇죠. 진짜. 하하하하. 뼈가 없더라구. 전화가. 야야야야. 어, 저건 전화 아닌데, 엄청 큰데. 이게 뭐야? 숭어도 나오고 막 그래요. 숭어? 네. 큰게 그래. 네? 숭어. 숭어다. 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숭어다, 숭어. 숭어 한 마리 건지셨어요. 중짜리. 숭취기 막. 우와, 전화 올라온다. 전화야 이게? 네, 전화. 올라온다. 이분이 또 고수님이세요. 아, 그래요? 현지 고수님이세요. 딱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수의 손길이. 고수의 손길이. 딱 집게로 딱 집으셔. 연세가 좀 있으시고 막. 저번주에도 계시더라구요. 매주 나와요. 매일 잡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수심이 있네요. 네. 한 7,8m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 수심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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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für. 낙지. 많은 양성은lan. ها이, 우리. Team, 많이 disruptive. 장 drivers. 잘 brighten하는 양성분 Luckily. 낙지 관련하 bliver. 이런 forwards how do you feed on the aliciais tra 2030? 오오오. 찔찔의 인 physique 켜지. 마지막으로 Quiteاه.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잡을 수 있다 한마리만 잡아봐 옆에 조심하고 천천히 해 너무 빨라 오대가 물어서 당기거든 낚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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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잡았어 잡았어 윌타 2피 헤헤 나이스 나이스 가만있어 1타 2피 1타 2피 나이스 나이스 생활 락시 알았어 떼줄게 이제 2마리 1타 2피 1타 2피다 다시 물도가 안나오네 현재까지 이만큼이나 물꼬미가 될 것 같아요 엄청 많네요 3마리 3마리 걸었어요 3마리도 나오네 3마리 잡았다 잡았다 좋지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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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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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고나와 갑고나 갑고나와 예에에에 오오 물 반 물 반 전어 반 물 반 전어 반이에요 퍼덕퍼 그냥 옆구리에 걸려나와 옆구리에 걸려나와 옆구리에도 걸려나와 물고나온게 아니고 꼬리도 걸려나와 오오오 올라올라 또 잡았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와 우리 한마리 잡을게 우리 진짜 옆구리에 걸려나오네 이렇게 날씨 떨어져요 떨어지면 400원 400원이 아니라 800원 아 일제 아 일제 오오야 올라올라 또 잡았다 올라올라 또 잡았대 옆에 다 잡는데 왜 못 잡고 어 잡았네 어 잡았다 사고쳤다 사고쳤어 들어와 왔다 굳다 아 노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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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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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오라 노오라 아니요 뭐 와 또 올라왔어 야 이거 뭐 fall 오 잡았어 놓았어 놔 노 오 오 푸드푸드푸드푸드 푸드푸드 나이스 구멍 나이스 네. 오 거만해. 오, 두꺼운. 어, 두꺼운. 인지도 못했어. 어, 진짜 너무 맛있어. 오, 잡았다. 됐네 쌀이 옆구리도 걸리고 바늘을 많이 달아야 돼 바늘을 두세트 세세트 달아야 돼 여idity 100% 연기 치킨 두 번이 걸렸어 갑옷 양배추 비교 으 어 저거 봐 물방 고기방인데 앞에 있는 놈들은 잘 안물더라고 앞에 가서 여기 닭대기 연기를 쓰이고 지금 보겠지 앞에는 잘 안물어가지고 일부러 연장해가지고 자 오늘 잡은거 와 많다 와 많이 잡았네 와 오늘 괜찮네 자 오늘 속초에서 생활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어르신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아가씨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고 속초에서 전원 낚시 한번 해봤습니다 누구나 낚싯대하고 바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전원 낚시 한번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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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